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봉지야! 하하! 훈지TV 가치쟁입니다! 구독과 좋아요! 부탁해요! 으아악! 안녕하세요! 지금은 팅핑모래를 하러 왔습니다! 여기는 회화역 스튜디오 촬영이 야외촬영보다 피킹모델하게 훨씬 더 좋아요 옷 갈아입지도 편하고 또 옷 갈기 편해서 춥지도 않고 날씨탑도 안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! 오늘 피킹모델 주장아가 스튜디오 피킹모델 모두 준비하고 있네요 코디아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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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, 그것. 이게 두 분은 왜 이렇게? 이 라임때문에 들어가 보이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어깨 더 넓어 보이는데. 이 라임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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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